크으 이것도 요 요 멋있는 이 자동차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버기카라 그래야 되나 크으 와 멋있죠 요거를 타고 슈퍼를 갑니다 크으 슈퍼 뭐 산길을 잘 움직이고 길에 타고 다니기 딱 좋고 야 이거 서울에서 타고 다니면 진짜 뭐 엄청나겠다 야 LED도 죽이네 앞에 크으으 아 오늘 이 카라반 에서 오늘 잠을 이 안으로 볼까요 와 지금 안에 훈훈하게 따뜻해요 음식들이 있구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레프리젤레터 와 테레비도 있어 테레비가 나오네 야 깔끔하게 준비된 오늘 맛있는 안주와 술 정지욱씨 집인가봐요 네 괜찮아요 우와 우와 자 통 왔는데 싱크대가 아 여기 있구나 네 씻을 줄 아세요? 아유 이거 가스레인지 였구나 네 자 여기 열면은 아유 이렇게 싱크대가 이거 다 있네 우와 이거 할 줄 아시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? 물이 나오죠 나오죠 인하 오늘 왜 이렇게 쯔쯔 나올까? 어떻게 더 해야 되나 불 왜 안 나와요? 주인님이 다 잠가 놓고 가신 것 같은데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거 열지 마세요 그거 열지 마세요 그거 열지 마세요 이불이에요 쉬웠구나 지금 뭐 하다가 뭐 실수하신 거 있어요? 아 제가 삼촌 씻다가 생선을 밟았다 생선을 밟았다고? 슬리퍼즈롱 슬리퍼즈롱 속았구만 와 와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와 쇼쇼 이야 와 등갈비 등갈비 와 와 불 너무 이쁘다 아 냄새까지 전달하고 싶다 네 떡 흰떡 떡 흰떡 부닭 유기 abouts 릿 kidding 아멘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